안녕하세요. 대우태풍입니다. 오늘은 우리 HTS를 사용하는 팁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거나 혹은 토론을 할 때에 차트 상에서 추세선을 긋지 않습니까? 선을 끊는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선이 다른 종목으로 이동했다고 오면 그 선이 사라져요. 한번 끄는 추세선, 어떤 가격선, 손절선 이런 선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여시고 차트 안에 보시면 차트 설정안에 여기 보시면 환경설정에 추세선 저장이 있습니다. 이거 체크를 이렇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추세선 저장을 하신 다음 적용 확인을 누르신 다음 그 다음 HTS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이나 가격선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연필 모양이 생기면서 선이 이렇게 따라오죠. 어떤 이런 가격에 우리가 선을 끄었습니다. 끄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만약 차트를 자연광 환경에서 다른 종목으로 이동을 한다면 키다리로 갔다가 다시 자연광 환경으로 오면 그 선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전에 내가 끄는 선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게 만드느냐 자 보세요. 이렇게 선을 끄었습니다. 그죠? 선을 끄고 난 다음에 이 분자 있죠? 지금 이게 분봉이지 않습니까? 분자를 이렇게 눌러줍니다. 한번. 그럼 여기 기역. 이렇게 됩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자 기다리 스튜디오 갔다 오겠습니다. 기다리 스튜디오 왔다가 자연광 환경으로 가면 이렇게 선이 남아있죠. 그러면 다른 추세선도 살아 있느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추세선을 끄었습니다. 그것도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분자를 눌러줍니다. 한번 더. 한번 눌렀습니다. 다른 차트에 갔다가 다시 자연광 환경으로 오면 그대로 있죠. 이 추세선도 살아있죠. 저장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없애는 방법은 어떻게 없애느냐. 이 하단에 보시면 지우개 있죠? 지우개가 있고 요거는 누르면 올 사라집니다. 모든 선은 다 사라집니다. 근데 차트 오른쪽에 보시면 지우개가 올 말고 한 개씩 지우는 것 있죠? 한 개씩 지우는 것 그걸로 하시면 이렇게 차트가 밖에 있지 않고 HTS 안에 있을 때는 그걸 누르면 한 개씩 사라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 지웠다. 지우고 난 다음에 요 분자를 한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라진 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라진 지우고도 딴 데 갔다 오면 이게 남아있습니다.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추세선을 끄었습니다. 추세선을 끄고 난 다음에 분자를 누르면 기억이 됐겠죠? 다른 쪽에 갔다가 자연과 환경이 왔습니다. 살아있죠? 이걸 지웠습니다. 지우개로 딱 다 지웠습니다. 지운 상태에서 분자를 안 누르고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 선이 남아있습니다. 지우던 선을 만들던 확정을 짓는 게 뭐다? 이 분자를 눌러주는 겁니다. 1봉은 어떻게 하느냐. 1봉도 마찬가지입니다. 1봉의 추세선을 이렇게 끄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끄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끄었다면 이 선을 기억을 시키고 싶다면 이렇게 일자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1봉의 일자를 딱 눌러주시면 저장이 됩니다. 다른 종목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도 이 선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지우고 싶다면 지우개로 지우고 난 다음에 일자를 한번 눌러주시면 그 선이 이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다려갔다가 다시 자연과 환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없어졌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추세선을 차트상에 기억시키는 방법 그리고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